이거 최초거든요 1조 2년 동안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금융사에서도 잘 지원을 받으면서 본격 성장하는데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줬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올닝스가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이 10월 달에 본격 생산되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에 최소 생산량 자체로는 50% 이상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연간으로 최소 30%씩 성장하는 특수강제 시장이거든요 완전히 글로벌 탑급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지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은 아마 25년, 26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철강의 생산량은 5200만 톤 글로벌 합산 매출 100조로 명확한 그립을 세웠습니다 글로벌 탑5 달성 계획을 세웠고요 포스코 표첨 알아봤는데 포스코올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도 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 일정 규모의 금융 지원도 몰리게 됐다고 하는데 포스코올딩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최초거든요 우리은행에서 1조 2년 동안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사에서도 2차전지를 인정을 하고 2차전지가 구조적인 성장산업이고 구조적인 성장산업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로 검증된 산업이면서 사실은 중국하고 계속 비교가 됐던 중국은 계속 그냥 미친듯이 정부에서 전기차 업체, 배터리 업체, 소재 업체를 지원해줬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캐즙 얘기 나오면서 어렵다고 할 때 잘 지원을 받으면서 본격 성장하는 데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줬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포스코올딩스가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이 10월달에 본격 생산되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에 최소 생산량 자체로는 50% 이상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리튬 매출이 25년도에 당장 이제 딱 1년 남아서 드디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 매출 계산하는 건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리튬 매출만 좋아져가지고는 포스코올딩스가 절대 오를 수가 없고요 철강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철강이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0.5% 낮추면서 190조 돈 푼다고 했고 두 번째 35조인가 50조인가 추가적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유동성을 공급하면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에 맡겨야 되는 돈의 비율인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안 맡기고 외부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급격하게 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9월달에 중국 철강협회가 20개 이상의 도시에 5개 철강 품목을 조사했는데 철강제 유통 재고가 812만 톤으로 올해 들어 가장 의미있게 전년 대비 13% 유통 재고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악성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추리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철근이 올해 공급량이 300만 톤 미만으로 최초로 하락을 했습니다 철근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선물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근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재고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이 지금 철강 수요가 상당히 부진했던 2015년과 비슷한데 2015년에도 돈 풀면서 철강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중국 경기 조금만 회복 가능성이 나오면 철강 실적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악성 재고 가격 철근 가격 두 가지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포스코가 이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수소환원 제철입니다 이거 갖고 있는 기술이 있는 데가 포스코밖에 없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수소환원 제철 기술로 석탄 기존 고로공법보다는 압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친환경 탈탄소로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환원 제철 이 하이렉스 공법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게 아마 25년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래 철강 시장을 겨냥해서 광양 공장에 6천억 투자해서 연간 250만 톤의 전기로 공장이 착공됩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유럽에서 지금 합한 게 하이퍼로프 센터의 특수강제를 포스코 거를 포스코 인터내셜을 합작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이퍼로프 강제가 연간으로 최소 30%씩 성장하는 특수강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포스코홀딩스가 진출이 이미 돼 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25년도부터 하이퍼로프 강제의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호주랑 끈끈해요 매년 9조 4천억의 철강 원료로 구매하는데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 대비해서 호주에서 총 구매량이 70% 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협업 맺고 장인하 회장님 호주 직접 가고 왔다 왔다 하면서 호주하고의 끈끈한 철강 관련된 스킨십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광석리튬 광석리튬 연 21,500톤 전남 6천산업공단지에서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25,000톤 필바라 리튬 솔루션 10월 달에 준공돼가지고 내년에 실적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25년도 기준으로는 최소 4만 3천톤입니다 광석 플러스 아리엔티나 연호 합쳐서 4만 3천톤에서 가동률이나 양산수율에 따라서 내년에 캡파는 리튬만 5만톤 캡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고요 2026년 기준으로는 포스콜딩스가 내놓은 거는 6만 3천톤입니다 광석리튬 4만 3천톤, 여모리튬 2만 5천톤에서 6만 7천톤 26년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앨범할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인력을 40% 이상 감원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때 포스코 홀딩스는 칠레 리튬광산 협업해서 사는 작업을 하고 있고 호주에서 또 리튬이나 니켈광산을 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에서 완전히 글러브 탑급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지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은 아마 25년 26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포스코 홀딩스가 또 흑연 관련돼서 600만톤 매장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마인계 강산 여기서 흑연 600만톤인데 매년 3만톤씩 25년간 75만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인계를 갖고 있는 블랙롱 마인이랑 업체의 19.9% 지분을 보유해서 지금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사의 전체 비핵심 자산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산 120개를 2026년까지 정리해서 2조 6천억의 현금을 유입하겠다고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2030년까지 철강의 생산량은 5200만톤 글로벌 합산 매출 100조로 명확한 그립을 세웠습니다 글로벌 탑5이 달성 계획을 세웠고요 최근에 신일본 제철이 1조 정도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스코 홀딩스의 일본 제철하고 뭔가 협업에 뭔가 문제가 있냐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가 빠졌는데 전혀 그거는 사실은 걔네가 지금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돈이 딸리니까 그걸 한 거지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31만원대에서 38만 5천원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한 20% 올라왔는데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은 철강에 대한 계속 밸류만 받다가 이제 리튬 매출을 발생해서 리튬 매출이 매출과 이익으로 숫자를 찍히는 거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도 2차전지 소재단으로 좀 봐주지 않을까 74만원대에 올라갔던 거는 어떤 수급이나 리튬 진짜 본업이 2차전지 소재로 빡 부각받아서 했다기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이슈나 막 이런 전체적인 2차전지 회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지 포스코딩스 자체 리튬에 대한 그거 부분을 올라갔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찍히면 그런 뷰를 볼 것 같고 철강이 중요한데 철강이 매출과 이익의 80%를 차지하지만 철강도 결국은 여기서 더 나빠지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가 중국이 돈 푼 거에 구조적으로 재고가 줄어드는 부분 공급이 감소하는 부분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삼박자가 지금 바닷건에서 딱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철강의 기대감만으로도 20% 올린 거 보면 포스코 본업 자체가 더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에코프로 비엠이 다시 코스피 이전 상장 작업을 개시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올해 작년 7월부터 말은 나왔었는데 시장 아카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에코프로 비엠을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조의 본격적인 도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 코스피 이전되면 코스피로만 들어오는 패시브 수급이 있으니까 빨리 이전 됐으면 좋겠고 이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동채 회장이 전격 경영 복귀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당연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엠이 저는 이거 관련돼서 최근에 재련업 진출했거든요 이동채 회장이 직접적으로 재련해서 전구체 단계로 넘어가서 그 전구체로 양극재를 만드는 양극재에 관련돼서 풀 밸류체인 양극재 생태계 전반을 다 토탈하겠다 양극재 생태계를 왜 토탈하냐? 비용 절감에서 가격 경쟁력을 올려서 우리 마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니켈 재련 관련돼서는 아직은 중국의 GEM이 1등입니다 그래서 재련 세계 1등인 GEM하고 합작해서 최대한 양극재 생태계를 풀 밸류체인을 갖춰서 비용 절감에서 가격 경쟁력을 낮추면서 그걸로 캐즘을 돌파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재에 관련된 풀 생태계 구축만이 캐즘 돌파구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이동채 회장님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 수직 계열화에서 어느 정도 원가 경쟁력이 향상되냐 지금 가장 수직 계열화 잘 돼 있는데도 에코프로 BEM하고 포스코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련화까지 아주 최상의 앞 단계까지 하면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여기서 최소 11%에서 13%가 추가적으로 더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은 에코프로 BEM이 마진으로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 절감 11% 되는 거가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요 25년도에 블로벌 SK 역시나 SK온의 주력은 현대기아차랑 포드인데 아까 포드가 판매량이 좀 회복이 됩니다 8월 9월 달에 9월 달에 아까 미국 데이터에 GM 다음으로 포드가 판매량이 나왔어요 한 4045대 정도 수준 그러니까 YOY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드가 잘 되고 있고 현대기아차 엄청나게 미국에서 잘 되죠 그래서 포드하고 현대기아차가 잘 되면 SK온의 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게 블로벌 SK입니다 포드와 SK 합작 공장이 블로벌 SK인데 25년도에 상당히 기대감이 커요 왜냐면 포드가 하도 뭐 출하량 중단했다가 연기한다고 했다가 제일 그 아주 변동 그러니까 정책의 변동성이 아주 큰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로 보면 포드가 다시 재개하는 부분도 있고 포드가 다시 전기차 관련돼서 그거 같아요 미국 연비 규제 그것 때문에 포드도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블로벌 SK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25년에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정상화보다 조금 더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을 보면 결국은 에코프로비엠의 NCM 양극제도 판매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강력한 거는 SK는 못지않은 삼성 SDI인데 삼성 SDI의 인디에나 공장 25년도 26년도 아주 가파르게 총 100기가와트 시에 물량이 증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극제 판매 비중이 조금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하고 스테란티스 합작 공장의 물량이 잘 늘어나면 그 다음에 현대차 포드하고 합작 공장 SK온의 출하량이 늘어난지 그건 분기별 슬쩍 철크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 고객사들의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고 조정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지 않나 이미 1분기부터 1분기, 2분기 계속 재고 조정했거든요 2개 분기 연속 재고 조정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감소되는 개선세 실적의 개선세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다른 포스코 퓨처엠이나 엘저하고의 차이점은 여기는 아직도 파워툴이라고 해요 전동공구 쪽 들어가는 비중이 꽤 있어요 거의 한 30%까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파워툴 전동공구가 부진하면 전체 실적을 깎아 먹는 거죠 근데 파워툴이 좋지는 않아요 계속 어플리케이션 중에 전기차만큼은 아닌데 전기차가 예를 들어 매출로 한 40%씩 깎이면 파워툴은 25% 정도 깎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파워툴 깎아 먹는 걸 뭘로 벌컵하냐 당연히 에코프로비엠도 ESS 쪽으로 매출의 성장률이 50%씩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하거든요 ESS 근데 ESS가 전체 에코프로비엠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15%짜리 좋아져도 30%짜리 파워툴이 나쁘면 그 15%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비엠은 전략적으로 ESS 매출이 계속 높일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ESS가 연간으로는 한 35%에서 40% 정도 매출 증가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완성차 업체들이랑 굉장히 발빠르게 협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현대기아차 현대제철이랑 LFP 양극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FP 양극제를 에코프로비엠에 직접 합성법을 적용해서 제조공정을 단축하고 이 LFP 양극제를 에코프로비엠에 직접 합성법 때문에 전구체 없이 재료를 합성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LFP 양극제에 사용했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항공 공법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튬과 전구체를 합성공정에서 빼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제조공정이 단축되고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집적 합성법은 LFP 양극제 관련된 에코프로비엠하고 현대기아차 이 합작공정에서만 유일하게 당연히 국내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의 원가도 낮추지만 ESS의 원가도 엄청나게 낮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빠르게 아마 되지 않을까 계속 차세대 양극제라고 나왔던 하이 망가 망가 리치가 25년도에 본격 내년에 양산되고 에코프로비엠도 에코프로글로벌을 통해서 리튬이라든지 니켈의 광산을 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처럼 직접 조달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가시화된 기사가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도 아까 표현은 없었지만 올해 9월 말 들어서 9월 셋째 주 넷째 주에 기간과 외국인 순매수 계속 1등 2주 연속으로 1등 찍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고점 대비 67%, 69% 빠졌거든요 70% 빠졌으니까 가격적으로는 굉장한 메리트가 생긴 건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앞에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실적 보여드릴게요 이익은 줄어드는 거는 리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매출이 줄어들면 심각한 거거든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올해 50% 매출 감소를 예상합니다 상당한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5분의 1토만 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거지만 25년도의 실적이 23년도 피크 찍을 때를 못 넘었습니다 이익은 당연히 23년도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25년도에도 회복이 안 되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거의 매출이 안 줄어듭니다 포스코 퓨처는 그렇게 인조 흑연이 실적을 깎아 먹어도 24년도에 에코프로비엠의 50% 줄어든다면 포스코 퓨처는 매출이 일단 안 꺾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23년도 최고치 실적을 훨씬 50% 넘는 매출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도 똑같이 1005회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매력적이고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 더 비교하면 마지막으로 LNF입니다 마찬가지로 50% 실적이 빠집니다 근데 내년에 65% 매출 성장이 일어난다고 해도 23년도 실적을 극복을 못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LNF 24년도에 3600억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양극재 수급이 들어오면 LNF 안 사죠 절대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학을 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회복이 될 건데 에코프로비엠 회복이 되려면 중요한 건 삼성 SDI하고 SK온 블로그 프로젝트의 출하량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드라마틱하게 50% 이상 성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스테란티스 아마 T03 이거 25,000 유로 이 차가 잘 팔리면 당연히 삼성 SDI의 출하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T03가 아니더라도 지금 스테란티스 플러스 현대차에서 EV4라든지 또 다양한 신차들이 25년도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에코프로비엠은 갖고 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의 최대 실적이 24년도에 나쁜 건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그럼 최소한 23년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학보다는 훨씬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